1. 송마음이다 솜 정유미에게 쥔던 그 일패거든요 네 그러네요 상탄이 송마음이다 솜 금천입니다 벗어납니다 와! 나아! 자 포인트 플릭으로 득점을 만들었고요. 와! 와!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대회도 다른 복식조가 나왔고. 프로리그 때도 마찬가지고요. 첫째 복식조가 서상진 정의 복식조입니다. 좋아요! 네! 네! 깊숙하게 날카롭게 찔렀던 김아원의 백핸드 탑스피 5대3 좋습니다 지금 잘 차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벗어났어요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만큼 호흡을 잘 맞추고 있죠 그러나 이번에도 김아원이 놓쳤어요 앞서 있습니다 8대5 앞서 있는 금천구청의 복식조 6대9 쫓아가야 되는 화성의 복식조 9대7 범실이에요 네트 돌리고 말았습니다 곧 1cm 2cm 1cm 보통 1cm 1cm 2cm 3cm 2cm 1cm 2cm 3cm 2cm 3cm 1cm 2cm 2cm 1cm 아 범실이네요 2번째 게임 출발이 좋지 않은 금천인데요 우선 조합이 좀 좋아요 네 그 상점은 뭔가 랠리도 많이 없었고 자 그러나 이번엔 서버드 6,2 만들어가고 있고 점수는 5점 차 자 그러나 하나 따라잡습니다 지금 앞서 있습니다 좋아요 네 굉장히 능력이 좋습니다 그걸로 거의 득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잘 찔렀어요 랠리 득점 포핸드 탑스피 이번에도 도전합니다 이벗습니다 네트 맞고 당하는 팀하은입니다 아 좋아요 성공해내는 성마음 박지현 박지현 아 김하은 아 성공했어요 포인트 박지현 김하은 아 아 두 팀 모두 뒤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 아 그 조합들이 좀 살아나 보입니다 김하은 아 살았어요 저런 기술을 아 대단합니다 저렇게 넘어가니까 받는 쪽에서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길어져요 이랠리에서 지금은 그 부지런함의 승리였던 금천이었고요 수리 자 아 아 박지현 백핸드 탑스피 4대4 동점 벗어나는 김하은 백핸드 포핸드 탑스피 니다솜 가 잘 잘 움직였고 마지막 마음 네티 넘기지 못했던 성마음이었습니다 박지현 김하은 선수가 다시 정리를 했던 결과인 것 같고요 자 금천구청에 복식조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허밍됩니다 아 깊숙한 공 버텨내지 못했던 앞서 있고 6대 9로 석점 뒤져 있는 화성의 복식죠. 시원하게 한번 휘둘러 봤는데 세 번째 게임 게임 스코어 1대 1에서 세 번째 게임인데요. 오 받았어요. 박지현 그리고 김하우 선수의 공격을 받아내고 버텨스까지 만들어버렸어요. 네 살짝 회전이 있었어요. 좋아요. 이야 속마음. 이 두 선수들은 복식에 굉장히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 복식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서브 득점. 아 송마음. 다시 한번. 송마음의 서브 또 한 번 걸립니다. 서브 득점 연속 두 개. 갚아줄 수 있을지. 아 이더 섬 이걸 쫓아갔습니다. 3대4. 벗어나요 박지현. 네. 그렇습니다. 벗어나요 박지현 김하은. 이번에는 벗어나요. 금천구청. 야 백핸드 위력이 있어요. 쫓아가야 되는 박지현 김하은. 자 한 포인트 만에. 박지현. 좋습니다. 자 김하은이 잘 살려 올렸는데. 펴졌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아 네. 8대3 송마음 이덤 앞서 있습니다. 아 들어가요 이다섬. 자 쓰러지면서까지 마지막 타구의 방향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저렇게 몸을 완전하게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이다섬 선수 마지막에서 보여주네요. 중심을 잡는 거였죠 쓰러지면서도. 그렇죠. 이다섬의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서비스만. 네. 섬에 서브. 나갔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매치 복잡합니다. 이다섬의 서브. 나갔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매치 복잡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매치 복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